도경헌? 옆으로 술Inst platinum 수작 이구나 막내 됐네 죽겠어요 사실 우리가 살다 보면 엎친다 겹친다고 그래요 그죠? 사실 그게 엎친다 겹쳐요 그다음에 엎치다 겹치다가 그다음에 또 전화유입국으로 더 큰 행운이 찾아와요 좋은 일이 또 많이 생길 거예요 또 실제로 좋은 일도 생기셨고요 그러니까요. 인생의 평생 길이어서 울 수 있는 언덕을 만났습니다. 어떻게 좀 많이 행복하십니까? 그런 문제, 저희 가정사를 제외하고는 저는 정말 운이 좋은 사람인 것 같아요. 제가 하고자 하는 일들은 다 착착착 진행이 잘 되고 또 주변에서 도와주시는 분들도 정말 많다는 걸 또 이번 기회에 다시 한 번 느꼈고 특히나 이제 가장 중요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숙제거리를 진짜 잘 해내는 것 같아요. 어디서 처음 오셨어요? 아침마당. 작년 12월 15일 생방송에 출연을 했다가 만났죠. 아, 그래요? 그래서 뭔가 좀 미리 빵 왔습니까? 아니요, 아니요. 저는 그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도경아 씨를 몰랐어요. 8시 30분 생방송이거든요. 그 아침에 제가 토요일날 일어나 있을 일이 없죠. 그렇죠, 그렇죠. 전날 일어나서 막 이러고 그랬지. 토요일 오후부터 일어나지. 그래서 방송도 못 봤고 그랬는데 작가분들께서 제가 대기를 하고 있는데 막 뛰어오셔서 지금 우리 도경아 아나운서 분이 장윤정 씨가 게스트로 나온다고 하니까 정말 설레어서 지금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래요? 그냥 의뢰해해 주시는 말씀인 줄 알고 그냥 그러고 말고 올라갔는데 무대 올라갔는데 인사도 안 하고 그냥 뚱 하고 눈도 안 마치고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냥 정말 의뢰해 그냥 하신 말씀이구나. 근데 같이 진행하시는 파트너 아나운서 여자분께서 향수를 쏟아 부었다고 예? 근데 아닌 척 하고 계셨더라고요. 부끄러우니까. 이제 와서 대화를 나눠봤더니 못 마주치겠더래요. 오오오오오오. 저는 처음에는 이제 그냥 유부남이겠거니 생각. 왜냐면 저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유부남이에요. 유부남이면서 초혼을 듣는. 네. 그래서 그냥 아, 유부남이겠거니. 네. 그리고 외모가 저보다 연한데 절대 그렇게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유부남이겠거니. 여름으로 유부남이겠거니 향수를 쏟아부은 유부남이겠거니 네 그죠? 네 근데 알려진 것과는 달리 사실 그때가 처음이 아니셨다면서요 경환씨 통해서 알게 된 건데 한 8년 전에 김원희씨 결혼식에 제가 축가를 부르러 갔었어요 근데 그때 거기에 민간인으로 그러니까 아나운서 되기 전에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를 보고 정말 놀랐대요 왜요? 화면하고 많이 달라서 너무 예쁘셔가지고 본인 눈에는 좋아 보였겠죠 그래서 아나운서가 돼야겠다라는 생각을 조금 더 굳히는 계기가 됐었다고 하더라고요 아 장윤윤씨 때문에 아나운서가 돼야겠다 뭐 만나겠거니 했나보죠 아 그래요? 그렇더라고요 그랬는데 실제로 뵀으니 얼마나 떨리셨겠어요 근데 어떻게 다 연결이 됐습니까? 그날 방송에 마지막에 전 출연진들이 일어나서 다 같이 이렇게 앵콜곡 들으면서 끝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서있는데 옆으로 슬금슬금 오더라고요 그래서 유부남이 이제야 나한테 인사를 하려나보다 그래서 서있었더니 저희 부모님께서 제 디너쇼를 구경을 오셨었더라고요 오 근데 이번 연말 디너쇼에도 모시고 싶다 근데 티켓이 다 나간 것 같은데 어떻게 구할 수 없느냐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전 제 공연을 보시고 싶다는데 얼마나 반갑고 감사해요 그렇죠 그렇죠 아 그래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있는데 제가 기억력이 정말 안 좋아서 매니저 번호도 얼마 전에 외웠어요 네 그게 됐어요? 네 저 친구 지금 저랑 7년째 다니는 친구 전화번호를 지금 얼마 전에 외웠거든요 근데 번호는 알려줘야겠고 아는 번호는 없고 그래서 종이에다 제 번호를 급하게 써서 여기로 문의하세요 이랬어요 어머어머 제 번호 아닌 것처럼 네 그랬더니 문의가 왔더라고요 저 도경환입니다 저 도경환입니다 저 도경환입니다 티켓을 네 문자로 어 예 도경환? 저 그새 까먹은 거예요 도경환? 누구지?